오랜 만이 안녕하세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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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자야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지금 밖에서 쉬고 있어요 날씨 너무 좋아 안 먹었어요. 안 먹었지? 날씨 너무 좋아요. 이렇게 딱딱 공수와 바람도 있잖아. 하늘도 오늘 진짜 예뻐. 진짜 예쁘죠? 날씨 너무 좋다.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고.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고.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고 기분도 좋고 기분도 좋고.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고 기분도 좋고 기분도 좋고.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고 기분도 좋고 기분도 좋고 기분도 좋고.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고 기분도 좋고 기분도 좋고 기분도 좋고. 기분도 좋고 기분도 좋고 기분도 좋고. 기분도 좋고 기분도 좋고. 잘 지내요? 잘 지내시는거에요? 감기 걸렸어요 감기 걸렸어요 코맹웨이 소리랑 약간 목이 험숙해져서 진짜요? 생일 같아요? 부럽다 우와 너무 좋겠다 축하드려요 커피 한 잔이에요 너무 좋다 완전 힐링 중이야 진짜 여기 외국같아 너무 좋다 넹 냉 물 물 물 물 물 물 물 물 물 cont 나 라이브하다 속눈썹 떨어졌어 60 왜 이렇게 틀어보고 싶어가지고 일을 하는거죠 어? 이거 샤베즈도 짙죠? 아파요? 어? 수염생겼다 어? 수염생겼다 진짜 연아 너 태어나기 전에 나온 놀이야 어 수염생겼다 진짜 8년밖에 안됐어요? 어 너무 좋아 너무 됐다 나 그때 처음으로 갔다 진짜요? 졸라네 기다리고 있어 어떻게 오래된거야 네 97년도 97년 1월 나 몇년생? 93년 나랑 한살 차가니까 네 엄청 멋진다 12살 진짜요? 응 야 또 짜 짜 짜 짜 짜 짜 짜 짜 여기 붙어있어 이거 하나가 폴럭폴럭 내가 뗄서 볼까요? 이거 보고 알았어 이게 뭐죠? 이거 보고 이거 이거 아우 아우 안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자 지금 너무 좋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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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차트야? 이거요? 20년대 안탔는데 이 소리도 있어요 저 지금 어디냐구요? 집 밖이야 집 밖에서 사피나시고 아 진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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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 안나 이름이 기억 안나 우리가 이거 했었던거 같은데 해? 이거 했다고? 나 기억 안나는데 이거 안 될거야 이게 더 옛날거 아니야? 이거 기억에 있지 더 옛날거 1년차인 진짜 90년대 핫한 노래야? 여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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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년대 노래 좀 다운받아 아 다운받은거야? 잡툼이 뚱놓은거 같아 진짜 암마다 환경 먹었는데 환절기라 여러분들 감기주셔서 이제 하다 하다 이렇게 하다 하다 네네 꺄 눈이 좋지 않아? 응 핸드카다 핸드카다 진짜 나 귀에 거울을 달고 다녀 그지 말아 그지 말아 우리 뚱지언니가 귀에 거울을 달아서 이거 거기 이게 뭐야? 왜 갑자기 이 노래야? 너 일부러 틀었지? 너 정말 얘 정말 야 뒤에 가서 서 있어 야 저 이거 가서 혼자 듣고 고마 근데 너 반종이 있구나? 야 이거 금 귀걸이예요? 금 거울이 금 거울이 근데 거울은 좀 잘 표현하네 방수옥보단 아니에요? 반지옥보단 아니에요? 방수옥보단 스스로 찾아가자 언니 되게 귀걸이에 관심이 많으신데? 아 진짜? 어 잘했지? 금 거울 이거 종이 이거 되게 딱딱해요 형? 소리 들려요? 소리 들려요? 소리 들려요? 여기 근데 해가 너무 쩌면 뜨거우잖아 근데? 너 허리 아파가지고 이거 진짜 너무 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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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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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얘기하네 우리 언니 어머 잠자리 봤어? 저 저 가을이야 가을 진짜 가을이야 끊겨요? 뭐 끊기지? 이렇게 뀌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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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거기 차 뭔지 알 수 있어 안 homes 차이는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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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차이가 차이가 아 رة 왜? 그것도 어부로 왔냐? ㅋㅋㅋㅋㅋ 죽음 좀 우밍을 쓰더라? 너도 이거 죽을래 영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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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수도 있겠어 영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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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거의 5분 될걸? 4분 5초 4분 5초 너무 길어서 질려? 너무 좋아 영돈당 영돈당 주름 한 점 없어 하늘에 그지? 우리 밥 엄청 많이 먹었어요 응 고등어 구이랑 꽁치조림이었나? 꽁치조림 다 졸렸어 되게 더 귀여워 이거 안 해? 진짜? 거의 안 하네 파란 하늘 파란 하늘 파란 하늘 파란 하늘 파란 하늘 rak 아구 돌아봅까? 날씨 엄청 좋다 진짜. 난리 났네. 난리 났다. 그늘로 갈까? 요새 어디에 세워놓고 싶다 편하게. 날씨 진짜 딱 좋죠. 근데 이게 너무 짧을 것 같아. 빨리 나가요 여러분. 이 날씨 즐겨야 해. 기분이 너무 행복하다. 너무 좋다. 약간 노곤노곤해지는데? 오늘 몇 시에 일어났지? 오늘 일찍 일어났어.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오늘 일어났어. 하하. 오늘 일어났어요. 오늘 일어났어. 여러분 잠시만요